아빠하고 나하고 안녕하세요. 배우 이승현입니다. 아버지요? 참 멋있고 헌칠하시고 시대의 한량 같으신 그래서 아버지는 세상 사람들한테는 너무너무 좋은 분 근데 가족에게는 모르겠어요 전 어머니가 두 분이라 친어머니와 나를 길러주신 새어머니가 계신데 엄마들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엄마들이 아빠랑 살면서 근데 아빠 당시에는 또 저저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하시니까 어릴 때부터 쭉 내 눈으로 봤던 아빠는 정리되지 않은 사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친엄마에 대한 왜 이렇게 여자들한테 못했어 엄마가 나한테 못한 거지 내가 엄마한테 못한 게 어디 있어 지금 이 사람도 괘씸하고 친엄마도 괘씸하고 짝이 없어 아빠 돈 내는 거야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답답하고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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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러는데 아빠가 짠해 또 혼자 먹는데 너무 힘들어 프로그램이 이래 나 너무 힘들어 나 안 한다 그럴까? 이게 뭐야 나 아직 죄인이 부러워 알 potentially 아빠랑 너 멋지다 고 너 일고 너 일고 너 거지